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래된 녹음 하드웨어는 긴 트랙을 녹음할 때 부작용으로 플렌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누가 플렌징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으며 실제로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 레스폴이 그 효과를 발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비틀즈의 녹음 작업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 기술을 처음으로 플렌징이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졸레몬이었습니다. 위상차를 이용하여 마치 제트기가 날아가는 듯한 사운드 효과를 만들어내는 플렌즈 페달 코러스나 페이저만큼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펙터는 아니지만 적재적수에 사용하면 큰 인상을 남기는 이펙터로서 마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베스트 플렌즈 페달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플렌즈 페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썸디케이의 스타라이트 V2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 월러스 오디오의 폴리크롬 아날로그 플렌저 유니크한 사운드로 연주자들에게 큰 영감을 선사하는 플렌즈 사운드 원총씨의 연주를 통해 그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라이트 V2 스타라이트 V2 스타라이트 V2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플렌저 페달들이 몇 개 있잖아요. 보스의 BF라든지 아니면 MXR에서 나오는 플렌저도 그렇고 아이바니즈에서도 플렌저가 나오고 대표적으로 그냥 밟았을 때 바로 제트기 소리가 나는 그런 플렌저 페달들도 있어요. 그런 페달들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어떤 느낌을 주로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해봤냐면 기존의 플렌저 사운드로 조금 차별화된 느낌의 플렌저들을 주로 선택을 해봤고 가운데 있는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뤄볼 멀티 타입의 모듈레이션 페달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 그냥 단순히 플렌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의 포커스처럼 정말 오늘 조금 유니크한 플렌저 사운드를 다 셋 다 들려줬던 느낌을 받았고요. 은총씨께서 이 세대의 플렌저 페달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플렌저 소리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기억하는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시원 때 쳤던 RATM의 Wake Up이라는 곡에서 저는 처음으로 플렌저 사운드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는 RATM 곡으로 들었다기 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RATM 곡을 공연하는 형들 어느 학교 밴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Wake Up을 듣고 저 소리는 뭐지?가 기억이 나요. 계속 비행기가 뜨는 소리가 나죠. 코끌콕콕콕콕콕콕콕 이렇게 소리가 돌잖아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이후로 이제 RATM 음악을 들어보고 아 이게 이 소리구나. 그리고 이제 어 이 플렌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단순비행기 도는 소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뭐 아시는 분도 아니겠지만 다른 이렇게 되게 굉장히 뭐 이게 입으로 설명이 안 돼서 사실 플렌저는 입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이 비행기 뜨는 소리 말고는 좀 잘 설명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감초처럼 이제 어떤 음악의 포인트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되게 좀 이게 모주계가 그런 것 같아요 코러스가 약간 좀 기본적인 필수템 같은 거라면 플렌저 페이저 바이브 뭐 트레몰로 여러가지 것들이 정말 1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팩터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이런 식으로 많은 기능들을 탑재한 페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레니 크레비치 곡에서도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All You Can I Go My Way라는 곡 들어보면 중간에 기타 솔로 들어가기 전에 리프 하나요 이 부분에 보면 플렌저가 걸려서 뒤에 기타 소리 뒤에 이렇게 소리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킨다거나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런 아니면 혹은 진짜 그 IATM처럼 메인 리프가 나올 때 쳐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그 이 뻔할 것 같은 리프에 환기를 확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리펙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이 밟는 페달은 아니에요 모든 음악을 이걸 다 밟았으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게임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에 에니 크레비치 곡도 카피하고 있고 하는데 그 중간에 플렌저 사운드를 들려드리면서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가 내가 아는 소리가 나는 이펙터들 하나하나씩 구매하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이다 뭐 비싼 이펙터든 싼 이펙터든 상관은 없다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톤을 잡고 이제 이 재미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타만 치는 행위만 가지고는 사실 딱히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펙터가 하나하나 생기면서 새로운 소리 근데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계열이 모듈이라든가 필터류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이한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이게 무조건 꼭 샀는데 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재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계열이 모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세 페달들은 거기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페달들이죠 왜냐하면 소리도 종류도 다양하게 들어있고 특히 이제 중앙에 있는 이제 UAD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끝판이죠 뭐 제가 레코딩 할 때 듣던 그 굉장히 고급 렉 장비라든가 이런 데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아 난 처음부터 몰라 끝판 갈 거야 이러면 이리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아유 뭐 그 정도까지 사이드 쪽으로 벗어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들의 기타 생활을 좀 더 재미있고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페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느낀 부분이지만 모듈이라든지 필터 계열은 역시나 섭티케이가 최강자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요 물론 월러스 오디오의 플랜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은총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운드의 환기 혹은 제가 처음에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들었을 때 청자들이 가장 먼저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운드가 바로 플랜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